어우, 매워. 아니면 칠 소리가 잘 나와서 안 나요. 눈이 엄청나게 매워. 눈물 나. 너희들 뭔가 진짜 드라마 같다, 드라마 같아. 빠져. 빠져. 뒷걸음 뒤쳤어, 뒷걸음 뒤쳤어. 야, 세영이는 웬만한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. 세영아. 뒷걸음 뒤쳤잖아. 나도 그랬어. 잘 탄다. 됐어, 됐어, 됐어. 어, 좋아, 좋아. 물 끓는 소리 난다, 이제. 좋아. 라면 두어, 라면. 아, 좋다, 좋아. 나이스. 다, 15원어치도 다. 맛있을 것 같아. 아, 또 라면 귀신 너무 라면 좋아하잖아, 나는. 이야. 오, 대박이다. 와우. 야, 맛있겠지? 네, 완전. 완전 괜찮은데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그러니까, 밥 잘 됐어요. 오랜만에 진짜 라면 때 밥 말아먹는다. 뭐 봤어? 맛있었어. 맛있어? 라면 얼마 만이야? 진짜 한 5개월? 와. 야, 어떻게 라면 5개월을 안 먹었어.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을걸? 너무 맛있어요. 큰일 났어. 잘 먹었습니다. 아유. 라면을. 오, 뭐 밤. 옳고. 안 좋고, 밥을 따르러 갈게요. 감사합니다.